나름 풍자 많은데 신입사원 개미군은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합니다. 배짱이군은 엄마가 사진집에서 살면서 놀기만 하네요. 비록 지금은 배짱이군이 2억 앞서가지만 과연 3년 후에도 그럴까요? 하고 3년 후 이렇게 나옵니다. 알뜰살뜰 개미군은 어느새 3천만원이나 모았습니다. 많이 모았네요. 놀기만 한 배짱이군은 집값이 3억 정도 올랐네요. 이제 격차는 4억 7천, 3년 전에는 2억이었는데요. 지금 격차가 4억 7천으로 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님이 못해먹겠네 이렇게 나옵니다. 여러분들은 뭐가 느껴지시나요?